어? 이거 이사 간 집 아니에요? 세 집? 흠 뭘 넣어줄까? 아침을 준비하는 꿈이잖아 꿈 된장찌개 냄새 샐러리는 다이어트의 조합은 최소인데 당근 이게 토마토랑 당근이랑 샐러리랑 아프리프로는 무슨 맛일까? 토마토랑 당근 토마토랑 당근 뭘 좀 넣어야 하는데 너무 재료만 넣고 하면 뻑뻑하거든요 호정이 안좋아야 되게 냄새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모터 그래도 건강하니까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약간 해독주스만 이런 느낌 팩 아니에요 팩? 팩 번드로 오면 될 것 같아 나는 토마토를 좋아하니까 토마토 너무 색깔이 다르면 안 되겠지? 나는 토마토 나는 토마토 색깔은 내가 더 이상해 우영아 일어나 우영 진짜 잘 자네 생과일 줬어 동시에 달이 푸갠 거 봐 아니야 야채 별로 없어 내 손에 있어 내 손에 있어 레몬 레몬 향 나지? 레몬 주스 가져와 두 자리 다 타랐다고 부러워 한 번 이래요. 내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지? 왜냐하면. 이게 아니 왜 안 움직여? 이게 내가 그 과일의 채소의 5년의 맛을 하기 위해 거의 다른 걸 안 넣었어. 일단 건강해지세요. 우리 안 해도. 코드 먹고 한약 먹기. 맛있지? 이게 뭐뭐가 들어갔냐면. 토마토. 그다음에. 당근. 파프리카. 샐러리. 남편은 건강해지라고? 응. 먹어볼게. 우리도 같이 건강해져야지. 사실 내가 샐러리니까 조금. 되게 흙 씹는 것 같아. 어 강아지 향이. 먹어볼게. 아침에 네가 나한테 흙 주는 것 같아. 자연으로 돌아와요. 왜 흙 넣었니? 아니. 원래는 몸에 좋은 게 입에 써요. 한 입만. 내 것 같아. 주세요. 뭐야 뭐야 뭐야. 요즘 이 컵을 보기 참 힘드네. 다 먹어야 되고? 아니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 아들 신호빵을 몰래 보는 어떤 시어머니.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또 치킨 시켰어? 아니. 누구야? 인사를 드리러 가세요? 뭐야 이거. 우리 추석 선물 왔어. 우영 세영 부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주어진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고마운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세요. 주어진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여기다 이렇게 다 묻히는 것 같아. 나는 매운 음식 먹은 날. 빼줘. 고마운 분들이 뭐 한둘인가.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 고자. 우와. 이거 뭐야 미숫가루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떡집에서 찍는 그런 거잖아. 돼지 앞다리? 안 좋은데? 이것도 있어 이게 뭐야. 우와. 우와. 한복이네. 아이고 어떻게 해요. 예쁘다. 예쁘다. 무슨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예쁘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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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야. 저렇게 한복 입으면 진짜 신혼부부. 아직 멀었어? 아니. 더 너무 예쁘다. 어우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예쁘다. 역시 우리 한복. 진짜 잘 어울린다. 한복 잘 어울린다. 난 어때? 한복도 돌아야지. 멋있어 근데 멋있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어 잘 어울린다. 오늘 뭔가 머리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했어? 잘 보이려고. 우리 근데 만들어서 누구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 누구한테 인사 드리러 갈까? 계속 우리를 지켜봐준 사람들 중에서. 미선 누나랑. 어 맞아 맞아. 저기. 그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건 어떨까? 그분들은. 좋아 난 좋아. 괜찮지? 사실 어머니 아버님한테 인사 드리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갑자기 갈 수가 없잖아. 그래? 동영상으로 찍자. 그래 동영상으로 찍자. 우리 엄마한테도 할 수 있고 어머니한테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빙고. 몇 초나 되나 한번 볼까? 10초. 10초 안에. 됐어. 됐어. 가 있어 봐. 딱 좋아. 자 갑니다. 아버님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저희 진짜 아무도 행복하게 살려주세요. 머리 잘렸어. 자 자 간다 간다. 자 웃으세요. 아버님 아버님 항상 건강하시고. 엄마 사랑해. 저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끝났어. 아버님 아버님 항상 건강하시고 곧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됐네요. 10초 안에. 완전. 야 이제 절. 오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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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하지. 저 이상해. 야 니가 나는 왜 할 때 했냐. 여보야 나는 일어나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라고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아 그럼 그 말은 해줬어야지. 아 부모님들이 받고 되게 재밌어하시겠다. 어. 어 답장 왔어. 어 답장 왔어.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덜 가지 안에 너무 고마워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너무 예뻐. 사랑해. 나도. 아 저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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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